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겨울을 제일 좋아하고요 겨울에는 일단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무조건 집에다 두고 캐롤 같은 곡들도 듣고 겨울 느낌 나는 곡들이랑 재즈 같은 곡들을 들으면 되게 뭔가 따뜻해지는 기분을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하나 특징이 여름보다 겨울이 그 옷 입기가 더 이쁘게 입을 수 있어가지고 패딩을 잘 안 입습니다 GQ 여러분 저 따라 하지 마시고요 패딩 두껍게 입고 이제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